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사립학교들의 불투명한 계약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특정 업체를 위해 경쟁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철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공사 계약이 많았습니다. 경주의 두 개 고등학교는 지난 2016년 추정 금액이 각각 4천여만 원 내외인 안전난간대 공사를 전문업체가 아닌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수두룩했습니다. 포항 D여건은 학교 매점을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고, 경주 애쓸고등학교는 급식재료 구매 비용이 한 달에 천만 원을 넘는데도 수의 계약을 해 각각 엄중 경고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사라든지 급식 부분의 여러 가지 거래 업체와의 그런 관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특수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도 수의 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졌습니다. 경주 제2고는 연간 임차료가 5천만 원을 넘으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고, 특히 양산과 울산행 통학버스는 25인승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9인승과 10인승이 운행됐습니다. 포항 제2고와 제2여고, 포항 Y고는 연간 통학버스 임차료가 2, 3억 기원에 이르는데도 수의 계약을 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사를 쪼개발자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주 Y중학교와 K중고, 포항 D고등학교 등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계약 일자를 조금씩 달리하고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가 투명한 계약으로 이어질지 사학재단의 개선 의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도 성탄 미사와 예배를 올리고 예수가 전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죽도 성당 등 각 성당은 오늘 오전 성탄 미사를 봉헌했고, 제1교회 등 교회들도 성탄 특별 예배를 올리고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한반도 정세가 새해에는 안정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1조 8,34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7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 정책 공감 퀴즈쇼와 시승격 70주년 기념 사업 등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고, 글로벌 정책 연수, 만인당 스포츠 아카데미 증축 공사,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차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장 동력 확충과 시민 체감 사업 우선 투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 한 해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원전 시설의 여러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업계와의 유착 비리와 부실 시공, 부실 설계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1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원전 기조 속에서 원전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올 한 해 그동안 가려졌던 원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원전 산업 구조 속에서 되풀이되는 한수원과 납품업체들의 유착 비리가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수원 임직원 30여 명이 산자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드러난 건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내게 지는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지나가는 관행과 문화도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1990년대 건설된 원전의 심각한 부실 시공도 뒤늦게 사실로 확인돼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은 여러 개의 원자로 경납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빈 공간인 공급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로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지만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자꾸 몰랐던 거를 접하니까 상당히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거 믿을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이처럼 국내 원전의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난 5년간 모두 1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33만 원 꼴이자 최신 모델의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경주 월성 원전에서 중요 원전 정비가 수백 건씩 누락되고 일부 원전 종사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원전을 운전해 온 사실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밖의 핵 폐기물을 수백 년 뒤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경주 방패장의 부실 설계 논란까지 제기돼 원자력계의 자성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이 새 후보지를 찾기로 한 데 따라 경주시가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엑스포 공원 남쪽의 국공유지가 포함된 유휴지 36만 제곱미터가 적지라고 보고 마감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제안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파주보다 따뜻하고 숙박시설이 충분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 경기를 개최할 만큼 인프라가 넉넉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중앙부처와 축구협회, 지자체에서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 1,500억 원으로 새 훈련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서면 사라리 이뤄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개발행위허가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사도 15도 이상과 생태자연도 3등급 이상인 구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41건의 도시계획을 심의해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입지가 어려운 공장 확장과 국비지원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전태일 열사를 영화나 연극을 통해 더 많이 접하죠.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수인한 전태일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태구입니다. 열사가 살던 집이 아직 남아있는데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을 남기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바로 이곳 대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당시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또 오빠가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평전을 쓴 대구 출신 조영래 변호사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대표주자 두 사람을 기려서 널리 알리면 대구라는 보수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며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반감에 가깝죠. 간혹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가톨릭 안에서도 전태일이라는 분이 외쳤던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거든요. 대구시는 대신 노사평화의 전당을 만들어 전태일 기념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라리 스스로의 힘으로 전태일 생가토 보건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인 2020년까지 생가토를 복원하고 기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모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영덕구는 지난 6월과 7월 만 65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44%가 홀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7%는 평소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22%는 일상생활 통증에 노출돼 있으며 7%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38%가 취업 상태이고 생활비 지출 가운데 보건 의료비가 절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주거비가 26%였습니다. 건강과 경제 상태의 만족도는 10%대에 불과한 반면 가족과 이웃 등 사회적 관계에는 4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경북 지역 사과 생산량은 성과수 기준 31만 5천 톤으로 지난해 33만 8천 톤보다 6.7% 감소했고 10R당 생산량도 7.5%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봄철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수정기 이후 낙과 피해가 있었고 이후에도 기상 여건 탓에 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찬 바람이 불면서 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공기는 깨끗했지만 찬 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온종일 칼바람이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의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점차 메마르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강에서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3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8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에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수산협력으로 경북의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북한은 소형기관선 중심의 어로어업을 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북의 어선업 노하우와 자원관리어업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체납기 등 어획 강도가 낮은 어선에서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수산자원 조사와 공동 입어 품종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숲과 바다 목장 등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성 사업 지원과 러시아, 일본 등의 해외 어장 공동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